제 주변에 사실 피부 좋으신 분들 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저는 자외선 차단제였더라고요. 사실 실내에 많이 있어서 잘 바르지는 않는데 그럴 때마다 이거 꼭 발라야 된다고 열매를 토하더라고요. 자외선 차단제 우리가 왜 색소, 주근깨나 기미 생각만 하시는데 사실은 주름을 만드는 것도 자외선이라서 정말 실내에서든 어디서든 꼼꼼하게 발라주셔야지 피부 노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경험을 한 게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어딘가에 간 적이 있었어요. 그런데 다른 과 선생님들은 안 그러신데 이 피부과 선생님들은 남자분들도 하얗게 바르고 다니시더라고요. 결국은 마지막 날 보니까 그분들만 피부가 하얗신 거예요.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가 중요하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.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면 피부암 걸릴 수 있다. 그런 얘기 들었어요. 사실인가요? 네, 맞아요. 야외활동 자외선 노출 또 많아지면 생길 수 있는데 특히 고령이신 분들이 더 위험할 수도 있고요. 피부암 그럼 사실 잘 와닿지 않잖아요. 전체 암 환자들 중에서 2% 정도밖에 안 돼요. 상대적으로는 발색률이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 자외선 지수가 높아지면서 훨씬 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요. 발색률이. 그리고 얼굴 쪽에 윤활이 좀 많이 생기는 경향이 있어요. 미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위잖아요. 그래서 신경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. 아니, 그리고 햇빛 쐬고 이럴 때 자외선 차단제, 선크림 바르고 야외활동하고 이랬는데도 얼굴이 타고 그래서 이게 진짜 효과가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만 발라도 동안 미모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. 이 자외선 차단제의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화면을 좀 준비했거든요. 한번 보시겠습니까? 바른데와 안 바른데 이런 거예요? 네, 까맣게 보이는 쪽에서는 이제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쪽이고요. 안 바른 쪽은 그대로 흡수가 다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게 자외선 카메라로 직접 찍어서 확인한 화면이거든요. 네, 이렇게 보니까 확 또 이해가 되는데요.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. 네,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야 하는 건데 그런데 자외선 차단제가 종류도 워낙 다양해서 어떤 걸 골라야 할지 고민도 되고 우리가 살 때 꼭 보는 게 SPF 수치잖아요. 그런데 이것도 사실 정말 정확히 잘 모르거든요. 맞습니다. 예전에는 자외선 차단지수를 퍼센트로 표시하기도 했는데요. 최근에는 SPF로 통일이 됐죠. SPF 지수를 보는 방법은 예를 들어 SPF가 30이다. 그러면 30분의 1 정도는 햇볕이 투과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50이면 50분의 1 정도만 투과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50분의 1이면 50분의 1 2%밖에 안 되잖아요. 그런데 30분의 1 하면 한 97%니까 30분의 1과 50분의 1의 차이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야외 활동을 조금 하는 정도다 싶으면 SPF 30 정도만 바르셔도 충분합니다. 그래도 약 97% 가까이 좀 차단을 할 수가 있죠. 그런데 예를 들어 바닷가 같은 데라든지 또는 이제 겨울은 지났지만 스키장 같은 곳이나 자외선 지수가 대단히 높은 곳에서는 이제 50 이상을 추천해드리기도 합니다. 그리고 또 PA라는 지수도 있잖아요. 그것도 자외선의 종류에 따른 차단율을 보는 건데요. PA 지수 2 플러스 이상 정도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걸 얼마 간격으로 좀 덧바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었거든요. 그래서 대개 이 자외선 차단 지수를 계산할 때는 15분 간격으로 저희들이 테스트를 해서 SPF 지수를 얘기를 하는데요. 보통 500원짜리 동전 하나 정도를 펴발라서 얼굴에 바르셨다면 한 3시간 정도는 유지가 된다. 그러니까 한 3시간에 한 번씩은 발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. 네. 아유.